잠깐만 애기봉 문수산 라베니체 아울렛 바로 옆에 아라벳길 컬포 중앙공원 여기는 애기봉 육안으로 북한 땅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평화생태공원 만원경도 있어 더 생생하게 볼 수 있어 두 번째로 여기는 라베니체 강기동 한강 신도시 부지에 있는 수변 상업직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맛집과 예쁜 카페가 많은 핫플레이스로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야 다음으로는 아울렛 명품부터 스파 브랜드까지 다양하게 입점해 있는 대형 아울렛으로 여기도 데이트하기 좋아 데이트란 말 금지 나 여자친구와 싸웠어 그래도 사랑하시죠? 하...사랑하죠 사랑이라 봐야지 아무튼 여기는 아울렛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아라벳길 서해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주은수로로 아라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시천나루 왕복코스인 크루즈 체험도 할 수 있고 산책로도 잘 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하기도 좋은 곳이야 다음은 걸포중앙공원 이곳은 농구장, 축구장, 국공장, 바닥분수, 연못 등에 수경요소가 접목되어 있어 식과 체육을 겸하는 공원이야 마지막으로 문수산 여기 문수산은 높이 376m로 등산 초보자들에게도 오르기 좋은 산이야 멋있는 성각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황홀한 절경도 감상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산이지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밥 먹으러 가자 맛집 예약해드렸어 오 너는 계획이다 했구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